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리안 유제이고요 오늘은 그냥 깜짝 주는 생일 오로카입니다 오 분닿뚜 오 마이갓 초코게이크 맛있겠다 안녕 초코게이크 초코게이크 맛있겠다 지금 잘한다 나 지금 스몰 두 살이 됐습니다 우와 초코게이크 나 너무 열렬어 짠 빨리 할까 우디가 저쪽에다 뻥뻥 꼈다 아 빨리 주고 싶어요 위험해요 무서워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나 없는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인정은 이 성이 잡을 게 있어서 예 축하해요 소원 빌 소원 빌 빨리 방송으로 소원 빌고 아 잠깐 너무 못하자 난 축하해 소원 3개 빌었는데 소원 빌고 있어서 와우! 와우! 오오! 와우! 야! 빨리 나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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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고르는 게 맞는 거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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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미기지 않아요. 갑자기 페이크도 와가지고 그냥 테이프를... 잠시만요. 미기지 않아요. 상환이 지금. 내 생일 선물이야! 내 생일 선물이야! 내 생일 선물이야! 근데 저 사실 지금 소환을 한합하게 기도했어요. 근데 먼저 말해줄 수 있나요? 왜 말해줄 수 있나요? 아니, 아니.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. 말해줄 수 있나요? 얘기해도 되나? 나 이번에 소환을 우리 주의보 자퇴원섬 주겠어! 와우! 진짜야, 진짜야, 진짜야. 여기까지! 둘, 셋! G Weaver! 감사합니다! 22! I'm 22 now! Please get more attention for us! We are G Weaver! Remember us! We are G Weave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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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